상은 이제 못나간다 상은 완전 보였어 하.. 한번 보자 Ε... 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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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5 이렇게 같이 이렇게 онец Community 아 아 아 아 그랬어 응 그랬어 그래 꼼짝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뭘 다 먹고 다녀 그래 안돼 왓 오후 오후 엥 장군 장군이 안돼 오후윙 날 뻔했다 이쪽은 내가 문을 다 막아 버렸지 못들어오게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돼 얼마 있는지 들어오려 장군 응 가면 잡아먹혀 아 참나 이거 또 답답하네요 맞아 답답하네 그래? 어깨 어깨 주홀 표정이 굳었어 장군 망군 어떻게 해야될까 이걸 이거 못해 이럴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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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 이르지 장군 장군 이렇게지 몽군 큰일났다 오 노 노 오 노 노 오 노 노 오 노 노 이렇게 됐을까 아까처럼 너 왜 갑자기 잘해 아까처럼 똑같이 너가 갑자기 잘하는거야 내가 갑자기 못하는거야 이상하네 아까처럼 똑같이 됐어 너 왜 갑자기 잘하는거야 이상한데 이제 아이 아크 왜 너 왜 갑자기 잘하는거야 갑자기 잘하니까 이상한데 이거 응 맞아 이상해 왜 갑자기 잘하는걸까 아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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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탱군 탱군 아싸 어? 안 먹네 장군? 장군 탱망군 아싸 그래 마주왔어요 어차피 내가 거의 다 이겼어 내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? 잘한다면 장군 장군 여기기 힘든걸 나 사 두개가 있어 시키 갑자기 오늘 장군 명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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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응 없애고 헉 포를 없애기 장군 왜 장군이야? 아 미안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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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뭐야 이거 사라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지 돌격 앞으로 쫄따구들 가지고 이겨보겠어 장군 명군 정군 쩌구 장군 장군 명군 명군 장군 명군 명군 저 잡이셨다 장군 랩 랩은 모르겠다 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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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버렸어 아니야 졌어 연판 이겼어 아빠 그만할래